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의 사고의 과정이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바꿀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오늘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CBDC의 전세계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국은행도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할 업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랑 같이 일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서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CBDC인데요. 이 CBDC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처음에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2020년 2월쯤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우리나라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수단 등 인프라가 워낙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CBDC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불과 두 달 뒤에는 디지털 앞에가 시기상조라더니 하는 내년 CBDC 시험 운영이라는 그런 로드맵을 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은 한국은행보다 또 위에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 중의 은행인, 즉 국제결제은행, BIS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하면 웬만한 은행들, 중앙은행들은 따라가는 그런 추세죠. 사실은 한국은행 이런 발표를 하기 불과 며칠 전, 즉 당시 4월 3일에 BIS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코로나19와 현금, 결제수단의 미래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해 높은 보건력과 접근성을 갖춘 중앙은행 신용지급 결제 인프라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보고서를 쓰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코로나19, 코로나19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과연 하는 건가? 여러분 거꾸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명분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코로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비대면으로 되고 뭔가 전자결제로 되고 이러다 보니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겠네요. 움직이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IS를 주축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향후 1에서 3년 뒤 암호화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10월 9일 국제기결정은행 BIS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 연준 유럽중앙은행, 영국은행 등 7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데이터통화 CBDC에 대한 핵심 요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IS 홈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9일에 이렇게 진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한글로 제가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앙은행과 BIS는 주요구사항을 설명한 최초의 중앙은행 데이터통화 CBDC 보고서를 개시합니다. BIS와 7개 중앙은행 그룹이 이야기한 건데요. 어떤 7개 중앙은행 그룹이 얘기를 했냐. 캐나다은행, 영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건 뭐냐면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 이렇게 해서 7개의 은행이 TBDC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요. 스웨덴은 여러분 좀 특별하죠. 스웨덴은 왜 특별하냐면 여기는 원래 현금 사용량이 적은 국가였고 그래서 좀 CBDC가 빨리 사용되기에 좋았던 환경을 가졌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웨덴은 이크로나 프로젝트가 좀 실시가 되었고 여기 IT 컨설팅 기업이 껴서 같이 했었는데 이 맥락을 여러분 뒤에서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행 부총재에 대한 멘트 그리고 BIS 책임자에 대한 멘트 그리고 크리스티나가르드, 전 IMF 총재 그리고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죠. 그분의 멘트도 보이네요. 한국은행 2단계 추진에서 기사가 떴던 거 방금 아까 보셨던 거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1단계가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정말 빠르죠. 그래서 2010년 8월 30일 기사인데요. 2단계 본격화 파일럿 시스템 고추기한 외부 컨설팅 추진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BDC 연구 추진 계획 중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 업무를 완료했다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했고요. 2단계 목표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 외부 컨설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단계 이미 끝났습니다. 정의, 요건 정의, 구형 기술 검토 끝났습니다. 이제 뭐다? 현행 업무 분석, 업무 프로세스 진단, 업무 프로세스 설계 2단계하고 내년에, 내년에 이제 이거를 파일럿 시스템 부추기 3단계로 들어갑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이라는 그런 8월 30일 이게 나와서 기사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 9월 7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개에 대한 서류 제가 다 이미 다 읽어봤고요. 중요한 내용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어디와 일을 할까? 자, 이거는 나라장터입니다. 조달창 나라장터인데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조달창 홈페이지 두 곳에 올려서 입찰 공고를 지금 떼어놨는데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어디 업체야? 그러니까 업체 주식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좀 서두르실 텐데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2020년 9월 7일에 이런 공고가 나왔는데요. 개시 일자가 나왔는데 역시 한국은행,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하는 디지털화폐 이렇게 나와 있죠. 입찰 개시 일시가 2020년 10월 14일부터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일시 보시면 2020년 10월 19일에 마감을 합니다.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뽑겠죠. 끝나고 이제 업체를 선정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이에요. 과연 그 선정한 업체를 한 국가의 화폐를 다루고 이러한 것을 참여한 업체를 과연 알릴까? 이런 의문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계약서도 좀 보여드릴게요. 좀 그렇긴 해요. 12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제한 요청서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요청서인데요. 업체에다가 요청한 요청 내용인데 외부 전문 업체, 컨설팅 기업이니까 여기겠죠. 11DC 단위 업무 정의 및 세부 업무 프로세스 설계 그리고 IT 알키텍처 설계, 기술 요소 분석 11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 실행 계획 수리 및 사업 준비 지원 이거를 컨설팅 업체가 하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요구하는 목록이에요. 요구사항이 정말 많죠. 이 중에서 좀 핵심을 몇 개 추려보자면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민간 디지털 앞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기반 지급 서비스 시장 동향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만 하면 되지 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별도로 둬가지고 이렇게 원컵을 하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리고 11DC 국가 간 송금 업무 국가 간 송금 업무 이것도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네요.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영역 계약서인데 2020년, 빵홀빵일부터 2022년 빵홀빵일까지 올해쯤 아마 선정해서 계약할 것 같고 내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 유지, 계약서도 있어요. 서약서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과연 알릴까? 과연 알릴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부 컨설팅, 이런 모델 여러분 이게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왜 낯설지 않냐면요. 스웨덴 중앙은행은 컨설팅 회사인 뭐다? 엑센추어와 협력하여 제한된 디지털 카페 이 코로나를 10억 운영하고 있다. 제가 아까 앞에 있는 비아이스와 일곱 개 중앙은행들을 설명했을 때 일곱 개 중앙은행 중에 스웨덴 은행이 있었고요. 그 스웨덴 은행이 누구랑? 엑센추어랑 협력해서 이 코로나를 10억 운영하고 있다. 즉, 스웨덴 중앙은행 혼자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중앙은행들이 현재 기술들이 저 앞에 이미 앞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특별 과외 수업을 받아야지 빨리 그걸 따라갑니다. 혼자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하고 관하고 이게 같이 협력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은 지금 이걸 모델링을 한 게 이런 사업 모델링을 한 게 외부에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스웨덴 케이스를 채용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니다. 일본 중앙은행, 벤크 오브 재팬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내년부터 조기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지금 바빠지고 있네요. 엑센추어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CBDC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엑센추어와 협력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은행, 싱가포르 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스웨덴 은행,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미국, 미국이죠.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이겁니다. 여기가 엑센추어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트너에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엑센추어라는 데가 정말 거대한 IT 컨설팅 기업이고 CBDC에 관해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또한 이 엑센추어가 현재 암화폐를 또 어떤 프로젝트들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CBDC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있으니까 주제하고 조금 또 멀어질 수 있으니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DC가 등장하면 기존의 스테블 코인이 많은 것인가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좀 똑바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앞에 보고 계신 게 지금 리브라예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죠. 리브라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인들이 자기네들의 통화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CBDC가 현재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리브라가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인들이 이 리브라를 너무 때려대니까 잠깐 이러다가 한 발 지금 뺀 상태죠. 그러다 보니 여기 많이 참여했던 업체들이 좀 많이 하차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하차를 한 상태고 리브라는 때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한국은행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또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은 항하면 디지털 화폐 발행 검토할 것. 이거는 팍소스 2020인데 코인디스크에서 주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도 민간이 디지털 화폐 이용이 확산됐을 때 금융 안정과 화폐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영향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CBDC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직 없고 많은 규제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만큼은 따라가야 될 정도로 한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지침을 발표했다. 스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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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오고 있죠. 9월 23일에 나온 건데요. 미 통화감독청이에요. 미 통화감독청 어떤 데입니까? 코인베이스 법률, 법률팀이 있던 분이 통화감독청장 대행으로 지금 계시어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부터 통화감독청에서 나오는 이 규제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어떤 지침을 발표했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통화감독청에서 얘기했던 원문이고요. 통화감독청은 보도자를 통해서 연방정보에 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밝혔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제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침의 적용 대상이 법정 앞에 같이 1대1로 연동 내 스테이블 코인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의 은행과 연방금융조합이 하루에 취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가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고객을 상대하는 은행에 규제적 명확성을 부여해주며 이를 통해 연방체계하는 은행들은 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왜 그러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2020년 9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디파이로 되게 핫이슈를 끌었던 다이까지 전부 다 이걸 통틀어서 나타내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서 디파이 메타를 엮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급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화감독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규제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보셨다시피 전세기 전의 움직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 달러 유로와의 원화도 가세 11시 춘추 전국시대 예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는 거의 전세기적으로 연구 개발 단계에서 시범 운영 단계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또 나와 있네요.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가 상큼 다가오자 명분이죠. 명분. 자 중국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등 현재는 베이징과 텐진, 장자, 커우 등 수도권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부 파일 테스트 단계에서 11억 위안 약 1892억 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마쳤다. 지난 1년간 중국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을 위한 시범 운영을 통해 약 313만 건의 거래액 11억 위안을 처리했다. 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성공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중국 4대 은행이 중앙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과 협력의 선전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법정 CBDC 폐쇄식 사용 시험을 대규모로 진행 중에 있다. 8월 7일에 나온 겁니다. 얼마 안 됐죠. 미국 이야기입니다. 연준은 분산운장 기술과 CBDC 잠재적 사용에 관한 연구 실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 이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럽입니다. 디지털 유럽 발행을 위한 공개 논의에 나섰다. 유럽인들의 저축 소비 투자가 점점 디지털화 되고 있다. 유로화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썼다. 여러분, 유럽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디지털 유로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의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12일, 언제? 10월 12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3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라가르의 총재는 이날, 같은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제통화기금이 주최한 화상연례 총회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포함해 우리 삶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꾸 코로나,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유럽 중앙은행의 생각이다. 자, BIS, 아까 말씀드렸던 거 10월 9일에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BIS랑 7개 중앙은행이 이야기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월 13일이에요. 크리스틴 라가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IMF, 세계은행, G20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요. 이거가 Financial Stability Board라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생겨난 그 기구인데요. 여기서 또 스테블코인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꾸 요즘 스테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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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은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브 스테블 코인 GSC라고 이렇게 약칭을 만들어놨네요. GSC 계약은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이 적응해야 된다. 전통적인 암화폐 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아까 나왔던 FSB는 G20 국가에 위임한 국경과 지불을 강화하기 위한 노드맵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뭐를 동의했냐. 2022년 12월까지 국제표준 재정 작업 완료하겠다. 그리고 내년 2022년 12월까지 협력협정을 수립하거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그리고 2022년 7월까지 FSB 권장사항 및 국제표준 및 집칭과 일치한 규제 감독 및 감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그리고 2023년 7월까지 국제표준을 계산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실행 및 평가를 검토하겠다. 대충 여러분 언제쯤 될 건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럼 조정하고 검토하고 좀 바꾸고 어쩌고쩌고 하면 언제까지다. IMF와 세계은행이 2025년 말까지 국가 간 CBDC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2024년 5년쯤 이렇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BIS 모일 거 다 모였죠? 여기서 CBDC의 사용을 공식하고 자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CBDC가 각국마다 자기네들 만들고 싶은 데다 만들어버리면 통합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경과 국가와 국가 간의 지불 서비스, 송금 서비스도 뭔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뭔가 들어가 기술이 또 필요할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탑재를 해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여러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G20 회원국 그리고 IMF 세계은행, BIS는 규제 스테브코인 프레임워크와 11일 설계, 기술 및 실험의 연구 및 선택을 완료할 것이다. 뭐 2022년 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3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 되고 4년, 5년쯤에 준비가 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에어드랍 해줬어요. 일부 지역에다가. 10월 12일 오후 8시부터 시민 5만 명이 디지털화폐 200위안 우리돈 한 3만 400원씩, 천만 위엔 17억 원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통해 주냐면 외신, 위챗, 위챗 계정이라고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돈을 준 거예요. 좀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시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례와 가장 가까운 사례와 좀 빗댄다면 이게 보세요.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스웨덴 하고 있는 모델을 지금 따왔죠. 그리고 그걸 옛날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뿌리고, 사람들이 쓰는 채팅 어플에다 돈을 뿌리고 테스트를 무료로 뿌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모델을 다른 국가에서 또 보고 따오겠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 이 국가, A 국가에서 뭔가 진행했던 게 그다음 모델이 B 국가에 따른 놈의 패턴이 얘에서 진행되는 것이 얘 첫 번째 진행됐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날 건 미리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자료 정도 있으면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업지구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이게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2017년, 18년, 19년 때 일본 도쿄올림픽 때도 코인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 막 들려있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걸 지금 많이 쓰는 것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DCP를 하죠. 중국에서는 DCP를 테스트하고 있다. 일본 움직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에 이런 시점에 일본의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지털 통화의 발행과 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한 1단계 실험을 시작한 등 3단계에 걸쳐 실증 실험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아쉬운 게요. 신용카드 전자결제 수단 등 B형 결제, 캐시리스 결제가 2016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6년 기준으로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국은 96.4%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거의 돈을 안 쓰고 결제를 하죠. 그만큼 한국의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CBDC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셨습니다. 전세계 CBDC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을 보셨고 한국은행 아직 입찰 컨설팅 업체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뜬금없이 움직이는 거 없다. 그리고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업체가 한국은행과 일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언급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막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이저 투자사들 정말 큰 코인 투자 업체들로부터 역대급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을 철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